안녕! 전력관계야! 우리모나 보는 우리는 바로 롯데마트 럭키박스! 저쪽하는 곳이야! 롯데마트 럭키박스네! 그러니까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럭키박스인데 토이저러스의 상징인 개리모양이 있고 보이즈 라고 써있고 걸은 없나? 걸은 여기도 있네 걸! 보이즈 부터 볼게! 보이즈는 파란색으로 되어있고 박스가 꽤 커! 약간 지구보인 들어갈 만한 박스 크기랄까? 9900원이네 가격이! 우와! 귀엽게 생겼다 박스가! 자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이런걸 꺼내보는 사람은 정말 매너가 없는 사람이지 자 여기에 엄청나게 많고 이거는 로켓박스 로켓박스 로즈야! 로즈는 분홍색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디자인은 똑같애 똑같은데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있고 분홍색으로 되어있고 분홍색으로 되어있고 자 그러면은 아무리 럭키박스라도 안에 뭐가 대충이라도 들어있는지 알아야지 살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준비해 왔어 랜드박스 구성은 첫번째는 빠샤마켓, 포레곤, 헬로카보, 차트에 있는 가위바위보, 공유메카즈, 캡처카, 아렌, 오텔모, 하샤, 팝초코, 오리지널, 빠샤팝, 슈퍼믹스가 들어있는 박스가 있고 또는 영시랍에 베이블드, 초데프트, 브로드, 룽기우스, 랜드랜드 버스터, 볼륨텐, 그리고 엠플라 폴드에오스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헤즈브레, 마이티머그, 마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야? 원카트는 미니프라, 드라카, 마이크로로봇, 미니카 두개 들어있는 것도 있고 가이아꺼 요로라꺼는 블레이딩티스4 블레이딩틴 쓰면 요요네 엠지, 플레이닝, 피에스 이건 모르겠다 센타루스, 에스, 레드스콜, 레드스콜피온 반다이어는 DS 요괴워치, 유프로트타입, 초 요괴대사전, 버스터즈 1권이 들어있고 아카데믹과는 캐니멀 만들기, 아토, 미미, 포, 오즈가 들어있고 공룡메카드, 소정공권은 공룡메카드, 공룡팽이, 베트팽이, 플레시오사우루스, 미라지, 아클사우스, 디펜스, 빠샤팟, 초코, 오리지널, 빠샤팟 슈퍼믹서 들어있고 영시롱권은 베블레드, 초제트, 위닝바이키리, 아체리아피아스, 레드버스, 일레븐이 들어있고 밤나무권은 심슨, 바니 토킹피규어, 세드쇼, 토킹 퀴어, 위검 토킹피규어, 호모 토킹피규어, 호모는 갖고싶다 티아츠코리아 같은 경우 드라이브웨드, 소니 잇터세트, 화이트오프 두가지 들어있고 미크와 카레스클럽, 토미카, 미키, 판노라마, 케이스, 슈퍼, 크러셔, 피스트가 들어있고 반다이는 힐포, 하루프라, 하루프라, 뭐지 이게? 해피엘로우, 컨트롤블루, 슈핑, 슈팅오렌지 젠머스코리아는 자다 4인치, 메탈피규어, 오서트, 스트릿 백행거, 마이크래프트, 스쿼시, 스쿼시가 들어있대 스쿼시가 뭐냐? 자 이렇게 다양한게 들어있는데 어쨌든 여알도 다 포함된건가봐 자 이렇게 만나왔어, 롯데마트 토이드러스 청년인점이야 필요한 사이에 없어서 구경할 수 좋을 것 같아 파이터코마어 다음에 또 만나 빨빠이 빨빠이 빨빠이